아무런 욕망을 잃어버려! 나는 결심이 섭었다. 이제 조직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자고. 아버지! 지금 이것이 말이 되냐 안 되냐. 작자를 뭔가 그냥 확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새끼 확 찍어봐, 새끼 카메라를. 가서 찍어보라고, 가서 그냥.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때려. 내가 널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.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는 땡땡이를 치지 않겠습니다. 야, 너 미쳤어, 미쳤어. 아, 똑반네. 손이 나가. 아, 나 미쳤어.